악어 하이! 브린이들 부릅니다 오늘 제가 키우는 악어 악어를 오늘 목욕을 생애 처음으로 한번 시켜줘보려고 합니다 뚱뚱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최근에 먹이로 넣어준 클라키는 악어가 너무 착해서인지 먹잇감으로 보지 않나 봅니다 악어 같은 경우에는 저랑 함께한지 벌써 몇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애기티를 못 벗어난 상태인데 너무너무 귀엽고 아직 저랑 친해지지 못한 가족 중 한명이죠 시크합니다 까치발 들고 있네요 엄청 많이 컸습니다 자 씻으러 가자 가자 악어야 와 진짜 많이 컸어 진짜 많이 컸어 오 진짜 많이 컸어 자 보이세요? 자연에서는 보통 진흙 그리고 돌 막 자갈 이렇게 빙빙 비벼가지고 나름대로 인기제거도 하고 씻는데 그리고 악어새가 공존해가지고 또 이빨도 닦아주고 등에 있는 찌꺼기를 먹어주면서 깨끗하게 몸을 청소해 주잖아요 인공적으로 키우는 우리 악어 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칫솔로 한번 구석구석 한번 떼를 벗겨보려고 합니다 얘네도 조금씩 탈피 껍질이 나오거든요 비닐이 나오죠 오 와 악어랑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엄마 부르는 소리 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칫솔질을 살살살 해가지고 구석구석 씻겨주고 나서 나중에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살살 해줄게 살살 살살 아마 악어 이렇게 칫솔에서 씻기는 분은 한국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원하지? 가만히 가보니까 시원하지? 오우야 까매졌어 보이세요 까매진 거 보이세요 칫솔? 귀여워 이걸 해주다보면 이렇게 칫솔을 만들고 친구들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시원해서 눈을 감은 거니? 뭐니? 시원하니? 아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거긴 나중에 할게 자 자 이렇게 봐서는 사실 이물질이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와 이거 실제로 만져보니까 가방에 있죠 약간 진짜 그 느낌이 나네요 시원하다 저도 제 등을 못 긁어요 근데 악어가 어떻게 긁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진짜 이 친구가 나중에 1m까지 이상 자라니까 그때까지 진짜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꼬리도 조금 두꺼워졌다 이거 보세요 짜리멍땅한데 꼬리 두꺼워졌어 최근에 준 과제를 안 먹어서 얘가 야야야야 미안해 이거는 놔둬줘 아 진짜 성질이 친해질 수 없는건가 나 또 와 여기 이빨 자국 난 거 보이세요 아직은 애기여서 그런지 이빨이 조금 가시로 해가지고 조금조금조금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막 많이 물리더라도 크게 다치지는 않는데 어 자 자세를 알아서 바꿔줬네 제 avons 이때다 이빨 이때 이빨을 이쁘다 이쁘다 또 좋아요 친구가 처음에는 엄청 승질내다가 좀 시원한지 그래도 조금 참아주네요 친구가 좋아요 이쪽은 못 닦았어요 꼬리 지금은 새끼여서 이렇게 닦아주지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닦아줄까요 고민되네 저 성격상 이런 거는 해줘야 돼가지고 커져도 할 것 같은데 눈 가리고 보호대 차고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안 할까 싶어요 자 친구가 좋은가봐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벌써 지금 해주는데 지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악어발바닥 귀여워 악어발바닥 너무 귀여워요 뭐야 이거 말캉말캉해 말캉말캉해 그리고 여기가 생식기 부분인데 안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이 안돼요 자 이제 어느정도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물 샤워 좀 합시다 아까 물에 헹궜는데 또 까매졌어 칫솔이 아이고 오케이 자 이제 놔둬봐 이제 놔둬 칫솔 헹권물처럼 다시 담아서 이물질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볼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안 씻었으니까 이물질 엄청 나올 거예요 지금 야 이것 좀 놔 이제 그 내 손 아니야 아 진짜 손질 너무 안 좋네 와 여기 끝에까지 다 다네 자 시원하다 오야야야 됐다 됐다 시원하다 옳지 와 이물질 나오는 거 봐 와우 야 이때까지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시켜달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악어는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이제 우리 사육장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커진 게 느껴지시죠 자 오늘 신체검사 크기 한번 재봅시다 대략 37cm네요 아직 1m만 더 크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애기 1m까지만 더 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체검사 2019년 6월 25일 시체검사 끝 꼭 자세요 씻었으니까 목욕했으니까 자세요 우와 자 보이시나요 악어가 그냥 봤을 때 엄청 깨끗해 보였는데 참말로 더러웠네요 한 달마다 씻겨줘야 돼 네 자막 제공자 안 자막 제공자 40 40 40 41 감사합니다.